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. 그런데 갑자기 옆 차선에서 관광버스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옵니다. 순식간에 블랙박스 차량을 제치더니 앞 차량과 아슬아슬할 정도로 거리를 좁히는데요. 그러더니 휙! 그대로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끼어듭니다. 그런데 이후 버스도 많이 당황한 듯 비상등을 켜고 주행을 멈춰버리는데 무슨 일일까요?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속도로 안전운전 방어운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인데요. 알고 보니 미리 차선을 바꾸지 못하고 분기점까지 와버린 한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일어난 일이었습니다. 해당 검정 차량은 갈림길에서 미처 빠지지 못한 듯 안전지대까지 침범하며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했는데요. 이에 바로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인 하얀 차량이 놀라 급정거를 하고 바로 뒤따르던 버스 또한 급히 핸들을 틀어버린 겁니다. 일촉즉발의 상황에 버스기사의 빠른 판단과 블랙박스 차량이 안전거리를 두고 주행하던 덕분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죠. 다급하게 사고를 피한 버스기사. 놀랐는지 그대로 버스를 멈춰 세우는데요. 블랙박스 차량의 주인인 글쓴이 A씨는 만약 버스랑 같이 2차로를 주행했거나 뒤에 대형 트럭이 따라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라며 안전운전, 방어운전 꼭 해라고 당부했습니다.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차선 변경 좀 미리 하고 길 잘못 탔으면 좀 돌아가라. 완전 분기점 빌런이네. 뒤차도 겨우 멈춘 것 같은데 운이 좋았다. 와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는구나. 검정 차량 하나 때문에 대형 사고 날 뻔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검정 차량의 주인인 글쓰는 겨우 멈 sne út.